안녕하세요. 마지막 예고편을 들고 온 나라입니다. 샤이니스타가 어느새 마지막 화만을 남겨두고 있네요. 저번 편 안 그래도 너무나 슬펐는데 마지막 화라는 사실 때문에 더더욱 아쉽고 슬퍼요. 과연 멜로디는 어떻게 될지 일단 마지막 예고편 확인해봐요. 나와라! 모두들 괜찮아? 오케이 컷! 오늘 촬영 끝났습니다. 나라는 촬영 다 끝나서 섭섭하겠다. 네? 촬영이 끝나요? 그러게 저도 섭섭하네요. 나라 선배 수고 많으셨어요? 아니 저 친구들도 만나고 뮤즈 그랑프리 무대도 해야 하는데요. 아니야. 마지막은 우리 스타더스트 무대로 끝났는데 수고 많았어 나라야? 뭐라고요? 52화 대망의 결승 뮤즈 그랑프리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. 마지막까지 기대해주세요. 아 그럼 연기 안 해도 되는 거죠? 카메라 다 꺼진 거죠? 진짜 길고도 짧은 여정이었네요. 스타더스트 선배님들 그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자 다음에 또 기회되면 돼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아 쯔 넌 좀 남아 나 좀 보자. 재미.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츄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닉스타! 오케이! 땡큐! 샤이닉스타! 으아! 오간 인격! 오틱